서울경찰청 방역수사팀 소도체입니다. 야, 냉장지 말아. 야, 그냥 걸어가. 왜 굴러다니고 지랄이야, 정신 사납게. 뭐하냐, 안 차고. 조태우 나이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.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. 신경 쓰지 마.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.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? 내가 죄 짓고 살리지 말라 그랬지. 나한테 이러고 싶어. 나한테 이러고 싶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